mbc 제공 서울은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는 워너원 옹성우가 mbctv 음악 프로그램 쇼 음악중심 mc 자리에서 하차한다고 mbc가 20일 밝혔다. 옹성우는 오는 22일 방송을 마지막으로 쇼 음악중심을 떠난다. 지난 2월 99단 미나 nct마크와 함께 mc로 합류한지 약 8개월 만이다. 옹성우는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아쉽게도 이렇게 끝을 맺지만 어느 곳. 애써든 좋은 모습과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옹성우가 되겠다.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. 고소감을 밝혔다. 쇼 음악중심은 당분간 미나와 마크 2인 mc 체제로 진행된다. lisa 골뱅이 yna.co.kr 2018년 9월 20일 14시 36분 송고 Foiש 도시орот 됐어 fier 쏠 쏠 쏠 쏠 쏠 쏠 쏠